안녕하세요, 복귀에요! 올해 스무살이 된 투썸처럼 풋풋하고 상큼한 제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이렇게 가졌습니다 스트로베리 치즈 바스켓, 딸기 생크림 치즈 수플레, 밀크 생크림 초콜릿 수플레, 치즈 크럼블 딸기 쉐이크, 생딸기 가득 주스 두 잔 같이 먹을게요 케이크 상자도 완전 귀엽죠? 스트로베리 치즈베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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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...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다 마늘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배가 들어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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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맛있다 양념장 네,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아,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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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고춧가루 아.. 저거 너무 맛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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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tisfied 아.. 음.. 나 .. 야옹 아.. creep равств옹 보라 아.. supported 고춧가루 아... 잠시만요 아.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먹었습니다 안녕